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냥 신나고 팬들이 다 같이 달라불러주는 게 감사하고 음도 신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부는 우리 김동연 선수의 영화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엄지를 세워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른손부터 앞으로 쭉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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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자, 두번째 동작합니다 여러분들 외압 펜슬 가르치면서 밑에서 밀어 하나, 둘, 짝짝 반대에서 둘, 둘, 짝짝 시원하게 한 번 시원하게 돌려주시면서 여러분들 오른쪽 발을 들고 뛰어뛰뛰어 똑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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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동연 오케이! 앞으로 내밀면서 김동여! 김동여!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통화에 맞춰서!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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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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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온즈 홈런 타자 김동여 한방! 오케이! 김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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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자 한번 나갑니다. 목소리부터 뜯겠습니다. 신성이랍니다!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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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여 김동여 라이온즈 홈런 타자 김동여 타나 오케이! 김동여 perfectly! 곡을 제 응원가를 만들어 주신 응원당령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응원가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더 잘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응원가에 맞게 팬들이 따라와 부를 때 항상 신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야호장에서 더 즐겁게 실력으로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신 팬 여러분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제 사인볼을 드립니다 저와 응원과 많이 사랑해주세요 6월 25일부터 7월 18일 기간 중 업로드되는 라이온즈TV 유튜브 컨텐츠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1개당 2명의 베스트 댓글 등을 선정하여 라팍 관람권 데프리카 바캉스 기간 중 일루 테이블석 2장과 밀리터리 유니폼 2발을 증정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